오늘 흐린 하늘 아래 습도도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번 더위는 오늘까지만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내일과 올해는 한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내려가는 등 더위의 기세가 흔불 꺾이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경기 남부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기온이 내려가면서 늦더위는 수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한낮 최고 기온은 용인이 25도, 안양과 평택 26도, 안산과 수원, 화성은 27도가 예상합니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입시가 그친 뒤로는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